지금 우리 팬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 때문에 들어오는 입구를 헷갈릴 정도로 너무나 뜨거운 지금 팬 여러분들의 함성이 쓸리고 있습니다. 또 신인의 귀여움이 돋보이네요. 지금. 자, 투모로우 바이 두 개도. 함성 소리가 이거밖에 안 나오나요? 더 큰 소리 질러주세요. 자, 오늘 많은 팬 여러분들이 일찍부터 오셔서. 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가장 핫한 신인 그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차세대 글로벌 아이돌로서의 활약도 정말 기대가 되는 그룹인데요. 자, 오늘 저희 소리바다 어워즈. 보시면 등장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멤버들 가운데로 모여주시고요. 자, 포즈 만나보겠습니다. 정면에 계신 분들께 먼저 포즈 취해주세요. 자, 정면부터 포즈 가겠습니다. 투모로우 바이 트게더. 매력을 마음껏 볼 수 있는 포즈를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도 포즈 한번 돌려볼까요? 자, 오른쪽으로 포즈 갑니다. 깜찍한 하트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트 좋죠. 하트 하트. 하트 해주세요. 자, 왼쪽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뭐 투모로우 바이 트게더 하고 해봐야 되겠죠? 네. 그대로 계시고 마이크 좀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즘 너무 핫한 그룹이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데뷔하실지 정확하게 며칠 정도 되셨는지 궁금해서 그런데 한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어... 어...